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려 들어와서 후상국시대 공부했고요. 그 다음 고려 초기 태조, 광종, 성종의 업적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통치체제 들어와서 중앙정치조직을 공부했고 그 다음 지방제도, 군사제도, 과거제도. 그리고 지난 시간에 문벌귀족사회 공부했습니다. 11세기는 문벌귀족사회가 굉장히 안정되었던 시기고 12세기 인종 때 가서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석영천도운동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묘청의 석영천도운동을 김부식이 진압하게 되면서 고려사회가 조금 보수화되고 숭문천무사상이 대두됩니다. 숭문천무. 아니 고려의 무과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고려 무신들이 약간 군인전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불만이 있었는데 인종다움한 의종이 문제야. 이 의종이 술 처먹기 좋아하고 문신관료들과 각촉부시라고 해가지고 시집기 게임하는 걸 너무너무 즐겨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건이 한번 터지는데 의종이 또 술을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의종이 야외에서 술을 마시게 되면 당연히 무신들이 지킬 거 아니야. 경호실장 역할을 당시 그날 누가 하고 있었냐면 고려 최고 상장군이었던 정중부가 하고 있었는데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이란 놈이 취해가지고 주상전하. 아니 고려는 주상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왕 내재라고 해가지고 고려 안에서는 황제 대접합니다. 폐하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장작불에 불을 붙여가지고 할 때 정중부 앞으로 뚜벅뚜벅 다가가요. 정중부가 수염이 미용검처럼 이렇게 긴 사람이야. 관훈장처럼. 그 수염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러니까 수염이 금방 타들어갔겠죠. 정중부가 뜨거워서 앗 뜨거워하고 막 떼굴떼굴 부르는데 의종이 그걸 보고 너무 신나서 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열받은 정중부가 폐하에게 나 집에 가겠습니다. 라고 퇴근 인사도 하지 않고 바로 집에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왕도 좀 뻘쭘해졌어. 아 무신들이 좀 화가 났겠다. 무신들을 달래줘야 되겠다. 무신들 UFC 대회를 열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보현원이라는 곳에서 수박히 대회를 열었는데 이거 보면서 또 왕이 술을 마셨네. 그래서 수박히 대회 우승자가 있었는데 왕과 같이 술을 마셨던 젊은 문신 할레라는 놈이 갑자기 그 UFC 철장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오늘 우승자와 고려의 수박히 최고 고수인 이송 장군과의 대결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송 장군은 나이가 60이 넘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았어. 내가 한번 보여줄게. 라고 했다가 60이 넘었나? 60이 거의 다 됐으면 이송 장군이 많이 맞았겠죠. 그러니까 의종이 야 이송 장군 다친다. 저 싸움을 멈추거라 그랬는데 그 싸움을 어찌 보면 시작시켰던 할레라는 문신관료가 할레는 어리디어리거든요. 이 할레가 이송 장군 뺨을 치면서 너 같은 게 일국의 대장군로서 나라의 농을 먹는단 말이냐.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의종이 깜짝 놀래가지고 막 할레에 혼을 내고 이송 장군을 달래서 집에 보냈는데 이송 장군이 울면서 그대로 정중부 집으로 갑니다. 장군께서는 수염이 불타셨구려. 나는 뺨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열받은 정중부가 야 무신들 전부 칼 빼. 문신들 싹 죽여. 무신들이 칼질하기 시작하는데 뭐 문신들이 부수로 같이 싸울 거야? 죽어야지. 이게 여러분 1170년의 무신 정배입니다. 막말로 우리 역사상 이렇게 큰 사건은 없다라고도 이야기해도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왕도 바꿔치기 하면서 모든 정치인 관료들이 싹 죽음을 당했던 사건이고 지금 같으면 산인제 대학 나왔다고 문신라고 말하긴 그러니까 석사 박사하기 한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 칼맞고 죽어버린 사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신들이 권력을 잡는데 정중부가 권력을 잡습니다. 정중부 앞에 이의방이라는 인물도 있는데 그냥 정중부로 갑시다. 정중부는 중방정치를 합니다. 중방이 뭐였습니까? 중앙정치조직 공부할 때 이야기했는데 무신들이 합자 기구 중방이 최고 정치 기구가 됩니다. 그런데 나이 70 정도 된 정중부를 청년장군 경대승이 제거합니다. 참 경대승 정치 잘하려고 했는데 이 경대승은 자신이 정중부를 제거했기 때문에 자기도 어느 누구든지 죽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도방이라는 신변보호기구를 만듭니다. 그러다가 병 걸려 죽어요. 그런데 무력 100! 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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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득화가 그 무신시대에 역할을 했던 이의민이 도끼들고 개경에 무혈 입성합니다. 아 진짜 이의민 개장. 이의민 직권기에 다시 중방이 최고 정치 기구가 됩니다. 아 정말 엉망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의민 직권기가. 그런데 이의민의 부하 최충헌이 이의민을 제거하죠. 그러면서 최충헌부터 최우, 최양, 최유까지 4대 60여 년간 최씨 무신 집권기라고 하는데 최충헌은 자신 집에 최고 정치 기구 교정 도감을 만듭니다. 물론 경대승이 설치했던 신변보호기구 도방을 다시 재설치하기도 합니다. 다시 그러면 정중부 중방, 경대승 도방, 정중부니까 중방, 경대승 할 때 디귿 들어가니까 도방, 이의민은 그냥 중방, 다시 최충헌은 교정 도감, 물론 도방도 만듭니다. 시험에는 최우가 가장 많이 출제됩니다. 최우는 문신들의 공부하는 방, 서방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문신관료들이 3교대 하루에 8시간씩 최우가 잠을 자거나 화장실 가거나 출타하거나 최우 집에는 글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서방입니다. 그리고 이 문신관료를 등용하기 위한 인사기구 정방을 설치합니다. 서방과 정방 꼭 껴 가십시오. 서방에서 무신 집권기에 가장 유명한 이규보 같은 인물이 공부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 다음 최우 집권기에 삼별초가 만들어집니다. 원래 개경의 밤거리, 자신의 호의집단 야별초라는 걸 만들었고 이게 좌별초, 우별초 쪼개지고 몽고항쟁 과정에서 신우군이라는 군대가 만들어지면서 합쳐서 삼별초라고 하는데 신우군, 좌별초, 우별초 그건 몰라도 되는데 삼별초는 최우 집권기에 만들어졌고 나중에 대외관계에서 아주 중요하게 공부하겠습니다만 바로 이 최우 집권기에 몽고가 침략해 왔고 최우는 삼별초와 함께 강하도록 천도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최우 밑에 최양, 최우, 김준, 임현, 임현, 공부하지 마세요. 무신 집권기 딱 정중부 중방, 경대숭 도방, 이의민 중방, 최충원 교정 도감, 최우 정방 서방 삼별초 최충원 옆에 봉사 10조 정도 하나만 더 체크해놔도 됩니다. 인물 문제로 시험에 나올 수 있고요. 봉사 10조. 왕에게 개화관 10조를 넘겼고 나중에 대외관계에서 공부하겠습니다만 최우 집권기에 몽고가 침략해 오니까 강하도록 피난 갔고 최우의 명을 받아들고 나중에 문화사에서는 너무 중요하게 공부합니다. 상정 고금 예문이라고 해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물론 기록상으로 가장 오래됐지만 금속 알자 뭔가 바로 그 유명한 팔만대장경이 최우가 강하도록 피난간 상태에서 만들었다는 거죠. 나머지 인물 다 버리세요. 됐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제 나중에 경제사회 문화사 공부하다 보면 특히 뭐 불교사 공부할 때 무신직권계는 선종불교가 잘 나갔다. 그러면서 진울의 신앙결사운동이 전개되었다. 혹은 뭐 문학에서는 무신직권계 유학자들 얼마나 짜증났겠어. 그래서 현실 도피적 경향에 스피리나 폐간문학 뭐 이런 게 유행하였다. 가전체문학이 유행하였다. 뭐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공부할 텐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무신직권계의 하극상의 풍조가 만연합니다. 왜? 밑에 있는 무신들이 위에 있는 무신들 싹 작살내버리고 왕도 바꿔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극상이란 말은 여러분이 알 거 아닙니까? 밑에 있는 놈이 위에 있는 놈. 쉽게 이야기하면 제자가 선생님한테 막 대들고 신하가 임금에게 대들고 이게 다 하극상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반란이 일어나는데 공무원 수, 소망서 공부할 때는요. 이 반란의 선관계를 다 암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인물 직권계에 이런 반란이 있었냐 이런 것도 공부해야 됩니다만 우리 한눈검에서는 이런 반란이 무신직권계에 있었다. 그 정도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동분면 병마사 김보당인왕 그냥 암기하세요. 서경뉴스 조의총인왕 때 서경주민들이 합류했다. 그냥 암기하세요. 그다음 문벌귀족사의 교종불교가 잘 나갔는데 무신직권자들이 쿠데타 일으키고 선종불교를 후원하니까 교종사원의 저항. 이런 교종사원의 저항이 있었구나.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다음 망이 망소인완이 일어났는데 이건 조금 알아야 돼요. 망이 망소인완은 공주명악소에서 일어났는데 망이 망소인완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공주명악소를 충순현으로 승격을 시킵니다. 소를 현으로. 그러면서 향소부국이 폐지되는 시기가 바로 무신직권기부터입니다. 바로 망이 망소인완을 계기로 공주명악소가 충순현으로 승격되면서 향소부국이 폐지되기 시작합니다. 됐나요? 경상도 운문초전에서 김삼이 효심의 난. 약간 신라붕운동적 성격이 있고 채충원의 산호였던 만적이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있다더냐. 우리가 우리 주인들 죽이고 우리가 권력자가 되자. 만적의 난까지. 동문면 병마사 김보당의 난. 서경류수 조유총의 난. 교종사원의 저항. 망이 망소인완. 김삼이 효심의 난. 만적의 난이 무신직권기에 있었다는 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경의 난, 최강수의 난, 2연년의 난, 3국부운동 성격은 조금 어렵고 공무원 한국사 쪽에나 건드는 내용이니까 방금 이야기한 난들이 무신직권기에 있었고 하극상의 풍조가 많이 했다 정도까지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문벌기족사회가 무신정변으로 끝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고요. 됐습니까? 이러면 무신직권기 다 공부되어진 것 같습니다. 최충원, 최후, 인물문제 시험에 나올 수 있음을 유념하시고요. 문제 풀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조금 어렵게 출제했습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그런데 고종하고 나오면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저기 구한말, 대한제국의, 흥선대용군의 아들 고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마 무신직권기 사료로 나오면 고종이 거의 고려고종으로 많이 출제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누구는, 보세요. 힌트가 나왔잖아. 정방을 자기 집에 설치하고 문사를 선발해 정방이 인사권 담당 기구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공민왕 공부할 때 권문세족이 정방을 장악하고 있어서 공민왕이 정방을 혁파했다가 아주 시험 출제에 많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문객들은 당대에 이름난, 어디에 문객들은 당대에 이름난 학자들이 많았다. 이규보, 이일로도 있고요. 그럼 여기는 왠지, 아, 여기 있구나. 서방에서 숙지하도록 하였다. 가의 문객은 그럼 가는 최후겠네요. 누가 뭐라고 해도? 칭제, 건원했고 금국정보를 주장했다. 이건 묘청이지 않습니까? 맞죠? 연호를 묘청이 뭐라고 했더라? 연호를 천 개. 황제, 칭제, 건원하고 금국정보를 주장하자. 봉사십조, 이게 지금 조금 어렵게 나온 선지이긴 합니다만 이게 최충헌이에요. 여러분들 벌써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채치원의 시무십조 기억 안 나죠? 채치원이 진성요왕에게 시무십조를 올렸다. 헷갈립니다. 시무십조. 왕건은 훈요십조를 후손들에게 남겼다. 최승로는 시무28조를 누구에게 바칩니까? 송종에게 바친다. 최충헌은 훈요 봉사십조를 만들어서 왕에게 올렸거든요. 근데 보면 여기 최치원이야. 여긴 왕건이야. 다시 하면 잘 나옵니다. 시무28조는 최승로입니다. 봉사십조는 최충헌이야. 하필 또 최씨가 이렇게 3명이나 십자가 3개나 안 헷갈리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수험한국사 공부할 때 문제풀이하는 과정에서 막 암기시키고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조금 구분하셔야 되고요. 보호현원 나왔습니다. 보호현원. 오늘 중간에 제가 보호현원을 언급했던 것 같은데 수바퀴 대회가 저기서 열렸죠. 그러니까 그 사건을 계기로 쿠데타를 일으켰으면 여기는 정중부에 대한 설명이 거의 맞는 거고요. 여러분 최후 직공기에 몽고가 침략했고 강화도로 피난 갔고 강화도에서 문화사에서 아주 중요하게 공부합니다. 삼정고금 예문과 팔만대장경을 만들었다. 이게 최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 무신직공기 파트에 최후가 강화도로 도움을 옮겼다는 내용은 안 나올 수도 있죠. 정답은 대회관계 공부해야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전민변종도 가문 공민왕이 공무세족의 대농장을 혁파하기에 설치한 겁니다. 여기는 그 판사 역할이었던 건 신돈이 되겠습니다. 최후 인물 문제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구나. 알고 좀 계셔야 되겠네요. 정보하고 서방을 이렇게 출제하는구나. 자 이쪽 파트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고려에서 가장 기출이 많이 되는 대회관계에서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